와스프러 안녕하세요 윤흥민입니다. 오늘은 레더 3시즌이 시작한지 열흘쯤 되는 시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어세신 캐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더 3시즌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세신이라는 캐릭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주류 캐릭이었습니다. 근데 레더 3시즌이 시작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무조건 어세신이 1티어 캐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사기 정도가 아니라 개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 아이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라는 룬워드 아이템이 2.6 패치에 새로 나오면서 레더 3시즌이 시작됐죠? 근데 이 모자이크라는 룬워드 아이템에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 50% 이 옵션 때문에 어세신이 가장 핫한 캐릭터가 된 것이고 가장 화력이 센 1티어 캐릭이 된 겁니다. 양쪽에 모자이크를 들면 필살기를 사용하더라도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100% 즉 소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옵션 하나 때문에 비주류 캐릭이었던 어세신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자이크를 어디에 만들어야 가장 좋을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3개의 클러를 준비했습니다. 3개의 클러를 준비해놨고요. 보시면 루닉텔런, 그레이트텔런, 블레이드텔런입니다. 보시면 외형 똑같죠? 그리고 매우 빠른 공격 속도라고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노멀 아이템이고요, 익셉셔널 아이템이고요, 엘리트 아이템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루닉텔런과 그레이트텔런은 똑같은 매우 빠른 공격 속도라고 적혀있지만 이 두 아이템은 무기 자체의 공속이 마이너스 30 가장 빠른 무기고요. 블레이드텔런 이 무기는 매우 빠른 공격 속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공격 속도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등급을 나눠보자면 공속이 가장 빠른 루닉텔런과 그레이트텔런이 1티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공속이 그 다음으로 빠른 블레이드텔런이 2티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제가 리스트소드도 썼었고요, 시저스 카타르, 시저스 쿠아브 이런 클러들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다 사용을 해봤는데 결론은 우리가 어떤 데다가 만들어야, 어떤 무기에 만들어야 가장 효율이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클러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클러 중에서 이 두 가지 루닉텔런과 그레이트텔런 이 무기에 모자이크 작업을 하시는 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루닉텔런 같은 경우에는 캔만 3소켓이 있고요, 그레이트텔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 달려있는 게 더 좋고요, 강력한 데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옵션은 뭐냐면, 용의 꼬리, 천둥손톱, 불사조일격 이런 스킬들이 붙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대 플러스 3까지 붙으니까 용의 꼬리 플러스 3, 불사조일격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게 가장 값어치가 높은 아이템이 될 것이고,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레이트텔런은 피로 힘과 민첩이 79고, 루닉텔런은 115인데, 그러면 그레이트텔런을 들고 나머지를 피통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굳이 쓸데없이 힘과 민첩을 더 찍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네, 뭐 그 부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블레이드텔런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펫불과 애니참, 그 다음에 캐릭터의 베이스 스탯으로만 들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스탯을 피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매우 빠른 공격 속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피통을 무조건 키운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레이터텔런을 쓰셔도 어차피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찍으셔야 됩니다. 네, 힘을 찍으셔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건 그레이터텔런을 들고 민첩을 조금 더 낮게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걸 힘에 찍으시면 데미지를 올리는데, 맥댐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명중률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첩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루닉텔런을 드셔도 상당히 좋다. 결론적으로 루닉텔런을 드시는 게 어차피 민첩을 찍어야 되는데, 기본 깡댐 자체가 가장 높죠, 루닉텔런이. 그래서 루닉텔런을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루닉텔런을 드시는 거고, 저 또한 그랬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레이터텔런을 들어서 힘과 민첩을 아끼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데미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닉텔런을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러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모자이크 때문에 어세신이 핫해졌어요. 그냥 모자이크만 들으셔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사냥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데미지가 160K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지금 보시면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장비를 이렇게 웬만큼 세팅을 했는데, 왜 나는 그거의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 40K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풀방 DR1을 도는데도 답답하지 않게 돌았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어세신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부츠를 보세요. 부츠. 잘 보세요. 옵션을. 전 이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원래 대부분 다른 캐릭터들이 이 부츠를 보게 되면 옵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이름이 써 있고요. 그 밑에 방어력이 써 있고, 그 다음에 내구도가 써 있고, 필요힘, 레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옵션이 쭉 달려있죠. 근데 얘는 틀리네? 뭔가 한 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발차기 피해라는 옵션이 있어요. 다른 캐릭터한테는 이 옵션이 안 보이는데, 어세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자이크 어세신은, 킥신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킥신이에요. 발차기로 데미지를 넣는 킥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깡댐이 아니라, 이 발차기 피해에 대한 옵션의 적용을 받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제가 이걸 모를 때, 이런 부츠를 끼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익셉셔널 아이템이고, 이거는 엘리트 아이템이에요. 보시면 발차기 피해가 60에서 110, 이거는 28에서 50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이거를 차고 제가 사냥을 했어요. 부족한 레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부츠를 착용하고 사냥을 했는데, 이 부츠로 했더니, 데미지가 90K 정도 나오더라고요. 90K 정도 나와. 근데 부츠 하나 바꿨는데, 갑자기 140K, 160K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어저께, 수없이 많은 스텝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힘을 높게도 찍어보고, 좀 낮게도 찍어보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어저께만 제가 스텝 초기화를 2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츠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부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셋인 스킬을 한번 볼게요. 무슬 스킬을 보시면, 우리가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맨 좌측 줄에, 맨 왼쪽 줄에 보시면, 속성 충전 스킬입니다. 보시면, 화염, 번개, 얼음입니다. 여기서 속성을 선택하셔서, 속성을 선택하셔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여기서 어떤 스킬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스킬을 어떻게 찍을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화염의 주먹입니다. 화염의 주먹, 밑에 보시면 충전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16개를 찍었고요. 템빨 포함해서 41개의 스킬이 식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대를 때려서 충전을 하면 충전 1이고요. 두 대를 때리면 충전 2, 세 대를 때려서 명중하면 충전 3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사냥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충전 1, 2, 3, 그 다음에, 여기는 번개 기술 충전 1, 2, 3, 그리고 여기는 얼음 기술 충전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원소 스킬들로 충전을 하고, 이 가운데 줄에 있는 옵션들을 더 붙여서, 용의 발톱이나, 용의 꼬리, 용의 손톱, 용의 비상, 이런 필살기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적용된 옵션들이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는 어떻게 찍었냐면, 저는 사냥의 편의성을 위해서, 번개 쪽으로 일단 마스터를 했습니다. 번개 쪽으로 마스터를 했고, 지금 화염 주먹은 찍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호랑이 일격 마스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보세요. 호랑이 일격을 놓고 충전을 했을 때, 충전 1, 충전 2, 충전 3 봐보세요. 2,880%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어세신이 데미지 뻥튀기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죠. 공격력이 2,880% 상승. 3 충전을 우린 무조건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의외하시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후브라 일격인데, 충전 1일 때 생명력 훔치기 160%, 충전 2일 때 생명력 및 만화 훔치기 160%, 충전 3일 때 피와 만화를 320% 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훔치기죠. 적중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훔치기입니다. 훔치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훔치기입니다. 그리고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쓸데없이 디테일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데드 계열한테는 훔칠 피하고 만화가 없습니다. 아니, 난 상당히 디테일하다고 소름 끼쳤네, 나 이거. 다른 몹들한테는 피하고 만화가 계속 빨립니다. 근데 언데드 계열한테는 피와 만화가 잘 빨리지 않아요. 거의 안 빨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불사조 일격. 불사조 일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이제 저는 제일 처음으로 불사조 일격을 충전하는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불사조 일격 1충전일 때 메테오, 2충전일 때 노바처럼 깔린다고 보시면 되고, 3충전일 때는 프로즈노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되는 이펙트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필사기를 한번 보시면, 용의 발톱 같은 경우에, 발차기 3회를 할 거냐, 5회를 할 거냐, 뭐 말씀들 많으신데, 저는 하나만 찍어도 스킬 빨로 25개가 되기 때문에, 용의 발톱 발차기 5회를 충족합니다. 하나만 찍고 넘어갔고요. 용의 꼬리로 가는 골목이기 때문에, 용의 손톱도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용의 꼬리를 마스터했어요. 이 용의 꼬리라는 스킬이 보면, 용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발차기를 5번 하는 거고요. 용의 꼬리 같은 경우에는 발차기를 한 번만 합니다. 근데 한 번만 하는데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요. 밑에 옵션을 한번 보시면, 명중률 770% 그 다음에 화염 피해가 플러스 1050%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화염 피해 1050% 뻥댐이 있고요. 자, 여기에 2880%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화염 주먹을 찍게 되면, 화염 데미지가 또 올라갑니다. 평균 화염 피해가 있고, 이게 불사조 일격의 시너지 스킬로, 화염 주먹을 찍으면 불사조 일격의 1충전을 했을 때, 운석 피해겠죠? 추가 화염 피해가 10%씩 올라가는 효과도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까지 마스터할 생각인데, 지금 앞으로 4렙, 지금 제가 92렙 어셋이니까, 96렙이 되면, 제가 원하는 스킬 트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데미지가 더 세지겠죠? 지금 제 세팅으로, 여러가지 스탯 초기화를 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낸 겁니다. 지금 저는 모든 충전 기술을 다 쓰고, 6개를 다 씁니다. 충전을 6개를 다 해요. 다 해놓고 사냥을 하는데, 6개를 다 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6개를 다 하는데, 6개를 다 했을 때, 용의 꼬리로 필살기를 쓰면, 지금 140k가 넘는 데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염 저항 몬스터, 보시면 용의 꼬리가 화염 피해이기 때문에, 화염 내성 몬스터한테는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용의 발톱으로 스킬을 변경해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 발톱으로 사냥을 할 경우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스탯, 잊고 있는 장비 기준으로, 한 50k가 좀 넘게나, 53k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40k일 때도, 풀방 DR1을 했는데, 50k가 넘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사냥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자 단련에서 손톱 숙련을 찍으면, 공격력과 극대화 확률, 명중률이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 찍고 싶은데,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서 못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줬고, 폭발적인 속도와 흐리기는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인 속도를 찍어서 그냥 저는, 빠르게 충전하고, 빠르게 텔레포트를 하면서, 빠르게 사냥을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 흐리기도 하나 찍으시면, 어차피 폭발적인 속도나 흐리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막기는 하나만 찍어주셔도, 50% 정도의 확률로 적의 공격을 무기로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 찍어주시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무술에서 제가 지금 용의 비상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용의 비상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제가 이 스킬을 또 찍어봤거든요. 이걸 찍어서 제가 바로 수출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용의 꼬리, 용의 발톱만 사용을 하고, 용의 비상은 왜 안 쓰냐면,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적한테 날아가서, 적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는 좋아요. 데미지는 높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아가는 도중에, 몹이 움직이면, 어뢰가 높다고 하더라도, 명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뢰의 문제인 줄 알고, 또 민첩도 많이 찍어봤거든요. 명중의 문제인 줄 알고, 민첩도 많이 찍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수수라는 대체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동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 찍겠다라고 하시면 찍으셔도 됩니다. 또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스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킬을 쓰잖아요. 그럼 살짝 이렇게 멈춤하는 이런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이제 데미지가 40k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스킬도 이렇게 찍어보고, 스탯도 이렇게 찍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냥을 하는 이 킥신, 발차기 기술을 사용하는 킥신이, 킥신에 적용되는 옵션들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옵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기에 있는 증댐,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고뇌나 이런 데부터 있는 추가 데미지 있죠? 그것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관통, 그 다음에 치명타격, 그 다음에 민댐, 맥댐 증가 있잖아요. 최소 최대 데미지, 이거는 킥신의 데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무기의 증댐, 그 다음에 민댐과 맥댐, 그 다음에 고뇌에 붙어있는 추가 데미지, 플러스 400, 뭐 이렇게 붙어있는 그 추가 데미지, 그 다음에 관통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 타격, 뭐 이런 거 적용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는 적용이 되는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표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독데미지를 포함한 모든 원소 데미지는 적용이 됩니다. 독데미지도 표시는 되지 않지만 적용이, 그러니까 독데미지가 너무 순식간에 싹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시는 잘 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타 적용 되고요. 상처 악화 적용 되고요. 그 다음에 피마나 흡수 당연히 되고요. 타격 시 시전 스킬 있잖아요. 타격할 때 뭐, 장갑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붙는 거 있잖아요. 뭐 타격할 때 뭐 노바가 시전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되고, 공격할 때 발동되는 스킬,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력 무시 이것도 적용된다라고 하네요. 방어력 결빙, 도망치는 거, 넉백 이런 거는 제가 사용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츠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셉셔널, 익셉셔널 샤크 스킨 부츠예요. 레지 부츠고요. 저는 순판 이동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달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레지만 높은 걸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착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 보시면 발차기 피해 28에서 50. 자, 똑같이 생겼죠? 엘리트 아이템인 스켈업 쉘 부츠입니다. 이거는 60에서 110. 요것과 요걸로 바꿔봤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위로 믿음 그리브를 따라올 부츠가 없어요. 발차기 피해의 데미지를 그림자 충꾼이죠. 예전엔 섀도우 댄서라고 불렀던 그림자 충꾼 이 부츠, 위로 믿음 그리브를 발차기 피해를 따라올만한 부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 아이템이고 제가 이걸 몰라서 이걸 계속 착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시면 데미지 피해 보세요. 민뎀과 맥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한 3배? 3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3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익셉셔널 계열에서는 다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이거 저도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모나이드 부츠, 샤크 스킨 부츠, 메쉬 부츠, 많이 쓰시는 배추, 워부츠 이렇게가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 크게 사용하실 게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엘리트로 가야지만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트 계열 부츠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 미루미돈이 가장 데미지가 높고요. 아까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타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어라이드 있죠? 고어라이드. 유니크 워부츠 있잖아요. 그거 업그레이드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고블린 토우 있죠? 고블린 토우. 강타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두 개도 데미지는 미루미돈에 못 미칩니다. 다만 이제 부족한 데미지를 강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대체할 수 있는 부츠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츠를 이걸 착용하고 사냥을 했을 때 40K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저께 바꾼 아이템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K가 161K까지 나오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릭터 스탯에 따른 데미지 차이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어떤 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봐가지고 이미 수초를 여러 번 한 상태에서 그걸 봐가지고 아 이 얘기 진작에 볼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힘, 민, 활력, 마력 중에서 당연히 데미지를 올리는데 가장 좋은 스탯은 힘입니다. 그러면 힘과 민이 올라가면 민뎀이 올라가고 맥뎀이 올라갑니다. 민뎀이 올라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방어력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명중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냥하실 수가 있는 스탯이 민첩이고요. 힘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때 힘과 민첩이 최대한 많이 붙은 아이템을 착용하셔야 데미지를 올리시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힘, 민을 다른 캐릭터들은 힘, 민을 장비 착용치까지만 올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루닉텔런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민첩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저도 민첩을 찍지 않은 겁니다. 115 정도 맞춰주니까 그나마 지옥 액트4에 있는 독의 군주한테 74% 확률로 명중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민첩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고 싶으시다라면 민첩을 좀 더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활력을 지금 함성을 외치고 2000에 딱 맞춘 겁니다. 2000에 맞췄어요. 사실은 저는 좀 더 낮춰도 돼요. 왜냐하면 오더밥과 같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반적인 오더밥이 없는 일반적인 캐릭터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함성을 외쳤을 때 활력을 2000에 맞춰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 힘해준 상태고요. 태부 상황 보시면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공속을 20%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20% 이게 끝이에요. 다른 공속 아이템을 하나도 착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시전속도가 79%입니다. 시전속도는 65%만 맞추시면 됩니다. 64% 안되고요. 65%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유는 패켓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텔레포트로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충전기술을 써서 이게 15초 안에 몬스터한테 필살기를 쓰지 못하면 이 충전기술이 없어집니다. 충전된 게 한 번에 다 없어져요. 충전한 순서대로 없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만약에 사이에 필살기를 한 번 썼다. 그러면 모든 충전 스킬들이 리셋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저는 텔레포트를 하기 위해서 65%를 맞출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9%가 됐어요. 79%라고 해서 더 좋은 건 없습니다. 65%랑 79%랑 똑같아요.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 100% 그리고 이 밑에 모자이크에 보시면 밑에 냉기기술피해, 번개기술피해, 화염기술피해라고 있어요. 15%가 만땅인데 15%이면 좋겠죠. 근데 저게 저처럼 11, 18 뭐 이렇게 돼 있어도 뭐 크게 영향가 없습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으뜸으로 만드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탯하고 세부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세팅한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3 용의 꼬리 옵션이 붙어있는 루닉텔런 두 자루에 모자이크 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옵션이 붙어있는데 알파 옵션은 뭐 그렇다 치고 3 용의 꼬리 옵션이 붙어있는 루닉텔런 컬러에 저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스킬에서 용의 꼬리가 51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투구는 어스텟 2 스킬에 쌍페 레어 코르니티에 소켓을 뚫어서 거기에 참눈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빈결되지 않은 옵션을 챙기기 위해서 참눈작을 했고요. 물론 레이브 링을 껴도 되는데 그렇게 스킬 하나를 날려버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빈결되지 않은 옵션을 챙기기 위해서 참눈작을 해줬습니다. 목걸이는 암살자 2 스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전속도 5%만 붙어있고 밑에 옵션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시면 됩니다. 왜? 이미 여기서 20, 여기서 20, 여기서 20 60%가 완성이 됐고 여기서 5%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암살자 2 스킬에 시전속도 5% 그 다음에 밑에 올레지가 붙어있던 흰 미니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갑옷은 여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수수께끼 끼셔야 됩니다. 텔레포터로 뛰어다니면서 충전 스킬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수께끼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빼박이고요. 무조건 이거 쓰세요. 그리고 장갑은 뭐 패키가 붙어있는 장갑이면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술을 낀 이유는 뭐냐면 화염기술 플러스 1이잖아요. 화염기술 플러스 1. 화염기술 플러스 1이 여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화염기술 플러스 1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다른 거 다른 거 만당 찍었을 때 40이에요. 44죠. 그러면 여기에 3 용액골이 3 용액골이니까 6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50이어야 되는데 51이죠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화염기술 어새가 마술을 끼면 화염기술 플러스 1이 용액골이에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마술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만화통이 작으면 정말 답답해지거든요. 만화가 없어서. 그래서 만화통을 키우기 위해서 양쪽에 쌍으로 조던링을 끼고 있고요. 벨트는 패키를 채우기 위해서 스웹을 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스킬 1에 시전속도 20 개꿀입니다. 그리고 부츠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자충꾼부츠를 착용하고 있는데 민첩이 25가 만땅이에요. 뭐 방어력은 상관없고 스킬도 상관없어요. 민첩 25짜리 착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화염파괴참을 들고 사정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테스트 중인데 화염파괴참을 들고 제가 용액골이로 화염대미지를 넣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번개참보다 화염파괴참이 제가 느꼈을 땐 더 좋았거든요. 이제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바퀴 정도 카생을 돌아봤는데 번개파괴참을 들고 했을 때랑 지금 화염파괴참을 들고 했을 때 저는 화염파괴참이 더 효율이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화염파괴참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들은 다 무술참을 도배를 했고요. 밑에는 오울레지참입니다. 밑에는 오울레지참이고요. 다음에 칠메찬참이 하나 나와서 이거 제가 그냥 하나 들고 있습니다. 횃불도 하급이고요. 엔이참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수암무기는 소집하고 그림실드를 끼고 있는데 여기다가 영혼을 끼실 수가 있겠죠. 힘이 높으니까. 모노코 영혼을 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각상의 벽을 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스킬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용해발톱 하나 용해발톱 하나 용해발톱 하나 용해손톱 하나 용해골이 마스터했고요. 호랑이일격 마스터 코브라일격 하나 불사조일격 마스터 화염주먹 지금 현재 찍어가는 중이고 마스터할 예정입니다. 16개 그 다음에 천둥손톱 마스터 얼음갈란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림자단련에서는 손톱숙련 하나 폭발적인 속도 하나 무기마끼 하나 이렇게만 찍었고 덫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이 스킬 두 개는 아이템에 의해서 습득된 스킬이 되겠습니다. 사냥은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냥터에 오시면 일단 수업을 해서 폭발적인 속도와 함성을 외쳐주고요. 충전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충전이 금방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용해발톱을 쓰시면 되고 아니 용해발톱을 쓰시면 되고요. 용해 꼬리 같은 경우에 지금 데미지 보시는 것처럼 146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화염몬스터의 경우에는 화염내성 몬스터의 경우에는 잘 죽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도개군주가 있죠? 도개군주 같은 경우가 화염 저항 몬스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용해발톱으로 변경을 해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고 용해발톱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K 나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왔는데 금방 싹 녹았죠? 지금 번개저항 몹이 있었어요. 번개저항 몹이 있었는데 지금 번개저항 몹 녹는 거 보셨고요. 장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냥할 때는 그냥 용해발톱하고 용해발톱을 섞어서 사냥을 하고 있구요. 보스모비를 잡을 때는 무조건 용해발톱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개군주 도개군주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아, 몬스터의 경우에는 화염 내성이 화염저항이 높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 자, 언데드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데드들은 피읍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피 많아 잘 보셔야되고 피통이 너무 작아버리면 사냥을 하는데 아, 정말 불안해져요. 피통이 작아서 불안해지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면 되고 이런식으로 그냥 사냥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 보시면 52K 데미지를 지금 사냥하는 거 보고 계신 거구요. 순서는 피닉스 그러니까 불사조 일격부터 해서 저는 불사조 일격을 2레벨만 올리기 때문에 2충전만 하기 때문에 불사조 일격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쭉 눌러서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불사조 일격을 충전을 하려고 하다보면 느려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사조 일격을 가장 먼저 하고 나머지 스킬들은 무조건 3충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누르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이 충전 충전기를 채울 수 있다. 저처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정말 불편해져요. 그거 맨 마지막에 두 번 맞추려고 하다가 괜히 이거 충전한 거 다 풀리고 시간 지나 다 풀리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사냥이 됐구요. 이 모자이크 킥신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디아블로를 잡으러 오면 이게 풀립니다. 풀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4번까지만 충전하고 그냥 그냥 터뜨려요. 끝났죠. 요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쉽게 사냥이 가능하시고 근데 지금 143k 정도 나왔어요. 142k 143k 정도 나왔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활력을 더 낮추면 활력에서 100포인트를 빼서 여기다 주면 확실히 161k까지 나오더라구요. 161k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피통이 작아져서 사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오더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보시면 제가 다시 또 수초를 했네요.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횃불과 이니참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포인트를 찍어줘야 돼요. 자 됐구요. 민첩을 얘가 민첩이 붙어있기 때문에 힘이 167이죠. 그래서 167까지 일단 찍어주겠습니다. 자 167까지 찍고 나서 부족한 민첩을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115니까 115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착용이 됐구요. 자 피통을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200을 찍어라 라고 이제 200만 찍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장비로 피통이 커버가 될 때 얘기구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200 맞춰서는 답이 안 나와요. 피통이 200 딱 찍어볼게요. 200을 딱 찍고 자 200을 찍었죠. 밖에 나가서 함성을 외치고 나서 한번 피통을 볼게요. 1428이거든요. 1428 이러면 솔직히 모프한테 둘러싸이면 뭐 레즈를 맞췄다 라는 가정하에는 충분하겠지만 레즈를 못 맞췄다 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세팅을 하면 161K가 넘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스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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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찍어놓구요. 여기서 용의 발톱 하나 손톱 하나 용의 꼬리 마스터 호랑이 일격 마스터 호브라 일격 하나 화염 주먹 하나 찍고 마스터하고 하나 찍고 마스터하고 나머지 화염 주먹에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161K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스택 쌓는 순서는 불사주 일격 투스택 불사주 일격 2개 충전하시고 호브라 일격 3충전 호랑이 일격 3충전 천둥 손톱 3충전 얼음 칼날 3충전 화염의 주먹 3충전 까지 하시고 꼴이나 발톱으로 사냥하시면 됩니다. 자 투서 없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투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본인한테 맞는 장비를 구해서 거기에 세팅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탯 스탯 제가 지금 변경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저처럼 오더밥이 있으면 저랑 비슷하게 찍으시면 되고 아니면 스탯을 피해 좀 더 주셔서 피통을 2000에서 2500정도 맞추시는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닉맨입니다. 1991입니다. 뉴스 win 18 2030 100 40 40 감사합니다.